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연간 17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17조 4,723억 원으로 지난해 적자의 3배에 달합니다. 지난달 기준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도매 단가는 1년 전 대비 2.6배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전은 막대한 적자로 재무부담이 커짐에 따라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자산 매각 등을 검토 중입니다.